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크5 아마도 이번주는 포크가 좀 많았듯 한데 포크5를 잠깐만이라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포크4에 올렸던 비트코인 가격 거품과 매매 타이밍 가늠하는 법 구글 트렌드 사용하는 비디오 생각나시죠? 제프사이드님이 이더리움도 이런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때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엑셀에 옮기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뽑아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이더스캔.io 이더스캔.io에 들어가셔서 이더스캔.io에서 차트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가격 차트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csv 데이터를 누르시면 그때와 똑같이 엑셀 데이터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명심해 두셔야 되는 점은 코인마켓캡이 처음 생긴 때가 비트코인 그래프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2013년 5월에 시작이 되고 2009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올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시작된 시간부터 현재 시간까지 돼 있고 우측에 차트 콘텍스트 메뉴라는 것을 누르시면 여기와 같이 PNG 이미지로 다운을 받거나 JPEG 이미지 PDF 다큐멘트 SVG 벡터 이미지 등등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똑같이 구글 트렌드 그래프랑 겹쳐서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디오가 짧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다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면 제가 유튜브 댓글이나 페북으로 답장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비디오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디오로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보내시고 다음 포크도 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페이스북에 ICO 관련돼서 최초 투자를 할 수 있는 ICO 관련돼서 자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에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